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들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주시마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길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이 시간 우리 복음총회 신학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금년에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총회장 정재감 목사님께서 이제 출판을 이제 시작해 싸우니 앞으로 이제 4번 5번 10번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귀한 책을 보므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귀한 책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귀한 책을 보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총회장님을 한 해께서 먼저는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야 하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진히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기도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간건한 모습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이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기억해 주시고 노예를 기억해 주시고 노예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외에도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그 모든 목회자들이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들이는 귀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러나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또한 올림픽에 얼마나 묻지 않아 싸우니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히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함께 기도하므로 또한 철의 장막이 무너지는 역사가 속히 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꼭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아름답고 귀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속에 빛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회를 보시는 귀한 목사님 외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께서는 이미 다 아쉬움에 모든 뜻을 이뤄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일모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